전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시설 선제검사를 늘리고 4차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혁신적인 청년사회적 기업가를 키우는 사회적경제청년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항암효과와 면역력 향상에 좋은 국민간식, 해남보구마수확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깨끗한 외식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대상은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격업소와 식품제조, 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 판매업소 등 4만9,551곳입니다. 융자 금리는 연 1% 고정금리이며 융자 비율은 필요자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안전관리인증업소와 인증희망업소 4억원, 식품제조, 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지정희망업소 3천만원입니다. 운영자금은 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융자를 바라는 업소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시설 선제검사를 늘리고 4차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의 선제검사를 강화해 PCR검사 주 1회에서 신속항원검사 주 2회를 추가해 일주일에 3차례 검사하도록 진단키트를 지원합니다. 또 찾아가는 예방접종 시스템을 가동해 50세 이상 4차 접종률을 48%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사와 치료제 처방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진료기관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와 경영능력을 갖춘 청년사회적기업가를 키우기 위해 사회적경제청년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사회적경제창업을 희망하거나 준비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0월 6일까지 교육합니다. 사회적경제에 의해 선배창업가와의 만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용교육과 실습, 창업상담을 지원합니다. 돈은 80% 이상 교육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청년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 자격을 줄 계획입니다. 국민간식으로 영양만점인 고구마가 제철입니다. 항암효과는 물론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간식, 해남고구마수확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붉은 황토밭에서 고구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트랙터가 지나가자 고구마가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밤고구마인 진율미 품종으로 일반 고구마보다 한 달가량 일찍 수확하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이 많은 황토땅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해남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항암효과가 있는 여러 채소 가운데 바람 억제율이 가장 높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등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많습니다. 수확한 고구마는 선별 과정을 거쳐 대형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합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500여 농가가 2,200여 헥타르를 재배해 700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쪄서 올해 냉동 보관했다 해독을 해서 먹어도 고구마가 말랑거리고 맛이 좋고 식감도 좋고 영양소가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을 받을 만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쳐 지역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한층 높인 해남고구마. 밤고구마에 이어 꿀고구마, 호박고구마 수확이 11월까지 이어집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승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개선, 지방정무직 부지사제 도입 등을 안건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는 과거사 진실규명 마감기한이 오는 12월 9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됐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달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은 15,698건이고 이 가운데 전남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접수사건은 5,515건입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세균성 식중독 위험이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3일 기준 질병관리청 식중독 예측 지도에 따르면 목포와 해남 등 전남 15개 시군이 위험 단계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640명에 달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22일 전남도의사회와 코로나19 의료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코로나19 병상 운영과 치료제 확보 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증으로 병이 악화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투기 예방을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의 지역 농업인, 농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시군의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농지법령이 일부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도가 내년 10월에 목포 등 전남 1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개회식과 폐회식 연출 자문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연출 자문위는 김용록 전남지사를 위원장으로 22명이 활동하며 두 체육대회의 개회식과 폐회식 연출과 세부 실행 방향 검토, 각종 아이디어 제공 등의 역할을 합니다. 전남도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농촌체험마을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타지역 주민에게 최대 4만원의 남도장터 할인쿠폰을 발행해 전남 농산물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할인쿠폰 발행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쿠폰 발급 대상업소로 지정된 농촌숙박업소 예약 후 시군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당일 생산해 당일 판매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높고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아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 농민이 직접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고 영세농가도 안정적인 판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6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1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 판매액은 6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설치비와 농가의 포장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도는 감사관 역할을 할 도민 암행어사 150여 명을 다음 달 2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원 비위, 부조리 감시와 도전 발전 방안을 건의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기획전시 애도 상실의 급태서를 오는 9월 12일까지 엽니다. 전쟁 등 상실에 대한 인간의 감정을 영상, 사진,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나자 아침 저녁으로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합니다. 하지만 한낮 햇볕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실눈을 뜨게 하는 햇살도 풍성한 결실에 대한 기대로 인해 반갑습니다. 곡식이나 과실을 더욱 알차고 튼실하게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적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